3년 전 잘 지내라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자요 남남 복류가 그냥 있는 말은 아니었네 나 서단씨 좋아요 구성준이라고 해요 서단입니다 여자 앞에서는 나도 좀 착한 사람이 보십니다 좀 멀쩡한 모습으로 서단씨 찾아오면 나한테 한번만 기회 줘요 기회 주려고 그랬다고 나 떨리니까 묵은 것보다 푸는 게 이쁘다고 그러려고 그랬단 말이야 정신 놓지 말고 구성준이라고 해요 좋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갈 거야 나한테 한번만 기회 줘요 나한테 한번만 기회 줘요 감사합니다.